아 내 섬 같다 내 섬 같다 뭐 이러면 왜 적어놓은 거야? 가려 뭐 오늘은 내 섬이니까 내 마음이지 뭐 뭐 오늘은 내 섬이니까 내 마음이지 뭐 되게 중요한 날인데 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직원 평가를 하는 날이니까 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럽지 웰컴 투 품위 월! 와! 저는 또 속옷 선수였고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일식 셰프라 고인도 가리 잠시만요! 거야! 거야! 집게 여기서! 안정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 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예! 소랑 엄청 커 어떻게 할까요? 일단은 너 이럴 줄 알아봐